박두수 캔디 강경올림 박두수 캔디 여러분 저희 방탄수 현장의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. 그렇죠? 네 바로 저희 방탄수 현장의 윈즈 투어로 대만을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 윈즈 투어 언제? 어디서 하나요?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그러셔야 합니다. 자, 2027년 10월 21일부터 21일 멀틴 프로포스, 힙라지움 내셔널 타이완 스포츠 유니버시티입니다. 와우 이렇게 대만에서 여러 번 공연을 했지만 매번 감동 갈수록 더 즐거워지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그쵸? 여러분, 그게 다 아미 여러분 덕분인 거 아시죠? 아아! 고마워요. 벌써부터 우리 대만 아미 여러분들의 함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. 네, 공연장에선 더 큰 함성 들려주셔야 합니다. 알 수 있죠? 알 수 있죠? 네, 그럼 우리 대만에서 만나요. 둘, 셋! 무지앤보산! 무지앤보산! 우린 저 새녁라우 아마던 새녁라우 영원히 함께니까 무지앤보산! 아마던 새녁라우 아이들 아마던 새녁라우로 아마 Geschwil 아마던 새녁라우 네, 큰 코코넛